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 거짓말을 한대요. 거의 일상적인 건데요. 거짓말이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했을 때 그래요 연락 주세요 하고 넘어가면 되지 싫어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보수적인데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면서 뭐 디테일하게 공유 안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이나 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 강도가 높은 경우는 내가 얻지 못하는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학력을 위조한다거나 이력서에 나의 스펙을 좀 과장하는 경우죠. 안나의 경우에는 이름 학력 과거까지 싹 다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은 지인이 거짓말을 할 때 외교적으로 대처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클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나 친구, 연인, 가족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관계를 위해 조심히 어프로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두 사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나한테 뭘 감추는 것 같다면 그 비슷한 부분에서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와 투명도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카드를 까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카드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이 사람한테 평소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대의 반응, 결과가 두렵고 마주할 준비가 안 돼서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불안감이 높고 통제 욕구가 높은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너무 엄격해. 항상 주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혼을 내요. 그러면 팀원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할 유혹을 더 느끼겠죠. 혹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내가 한심하게 보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 좋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와서 한마디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이 갈등을 피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정당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의 역할은 없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 이미 부정적인 전제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픈 마인드로 오픈 퀘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하다 왔어? 또 친구랑 만났어? 이게 아니라 여보는 퇴근하고 뭐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남의 기준에 못 미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못 미쳐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라마 속 안나가 그러죠. 안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낮은 자존감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자살하게 들어왔던 메시지가 내면화된 경우가 많아요. 인생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평가받는구나. 내가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구나.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어오고 내면화하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달려가고 타버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죠. 그런데 삶의 경험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시각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주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도 이걸로는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학력을 위조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나지도 잘나지도 않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들었더라면 그렇게 치열하게 외로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삶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에 격분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측은한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사람 대접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열린 질문을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이 갖고자 하는 조건 외에 삶의 가치, 삶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해주고 그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나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오늘 영상에서 느끼셨던 점,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더 알고 싶은 토픽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